안녕하세요. 비카보입니다. 상어야도 꼬리가 원래 되게 이쁜데 우리 굿꼬리는 많이 엉켜져 있어요. 그래서 컨디셔너를 발라줄겁니다. 오늘은 좀 해볼까 합니다. 이 아이는 컬러가 들어가 있는 컨디셔널이라서 색깔을 염색을 시켜주는거죠. 몇번 씻으면 또 사라지는 그런 컬러입니다. 이거를 꼬리에다 묻혀서 씻어내기만 하면 되는거에요. 저는 실험을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중독독을 수정한 거예요. 저는 잘 끓여서 씻어내기만 하면 됩니다. 시간이 좀 더 끝까지 넣었을 것 같아요. 일단 이건 몰래 그냥 그렇기는 좋아까봐요. 한마디 담배 방향은 하나도 안됐어 영원히 나나나나 하나! 소름이 나오는데 물이 다 빠져나가는 맛인데? 이렇게 많이 바른거 치우고는 정말 연하게 초록빛깔이 조금 나요 무거야 꼬리랑 곰팡이 스른거랑 보기도 하고 어땠어? 괜찮았어? 나랑 같이? 괜찮았어 좋아 여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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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더러워 아 아